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서학개미 테슬라 너무 떨어졌나? 다시 순매수 1위 서학개미의 최에서 밀려났던 테슬라가 다시 순매수 1위의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는 한때 화재 기업들의 상장과 주가의 하락으로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났었으나 최근 다시 서학개미의 최애 자리를 교차졌다.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8,770만 달러 사들이며 미국 주식 순매수 1위 기업으로 집계가 되었다. 앞서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벅터블 3X 등이 순매수 1위의 이름을 올렸다. SOXL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상승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로 고염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 기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4,672만 달러 가량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700달러대까지 올랐던 테슬라가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상황도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주가의 회복과 함께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동안 테슬라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상장할 때마다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지난달 16일 이후 30일 동안은 코인베이스가 순매수 결제 1위에 올랐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 기간 코인베이스를 8,906만 달러에 순매수했다. 올해 3월에는 쿠팡이 미국 등시에 상장하면서 3월 16일 이후 같은 달 30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쿠팡 주식을 9,196만 달러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2위에 올렸다. 이 기간 순매수 1위는 애플이다. 테슬라는 매수 금액만큼 매도세가 몰려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다만 이달 중순 이후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종가 기준 563.46달러까지 내렸던 가격이 전일 기준 625달러까지 올랐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후 자사의 전기차를 판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이익을 남기고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후에도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고 밝히며 도지코인의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하며 코인판을 좌지우지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암호화폐 이슈의 테슬라 주가가 연동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기업 실적을 위해 오너인 일론 머스크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을 겪은 것이다. 다만 주가의 회복세와 함께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엄격한 상황이다. 미국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는 테슬라가 앞으로 10년간 매우 치열한 경쟁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정 적정 가치를 349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콜린 랜건 웨이스파고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90달러로 얘기하기도 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생산 능력을 늘린다고 해도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수요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투자 전망에도 테슬라를 향한 서학개미의 애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베팅을 하고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특허 괴물의 발목, 아이비콘 특허 침해의 피소 애플이 미국의 특허 관리 전문회사로부터 아이비콘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텍사스 소재 NP 빌제이콘는 애플을 상대로 텍사스 부지방 법원에 특허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빌제이콘가 문제 삼은 특허는 애플이 2013년 공개한 아이비콘과 관련된 특허 6건이다. 아이비콘은 iOS 7 출시와 함께 도입된 근거리 데이터 통신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앱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애플은 아이비콘을 출시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알림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쇼핑 경험을 향상시켰다. 빌제이콘은 아이비콘이 자사의 위치 기반 자동 데이터 전송 기술 6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빌제이콘은 애플의 2019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통보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총 33개의 빌제이콘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6개 특허 외에도 다른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빌제이콘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가 이전부터 특허 보유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향후 애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세 겹 호재 일주일 새 주가가 급등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액면 분할 등을 비롯한 각종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권가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10% 이상 상승했다. 지난 18일 이후의 상승률만 12%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인 3.3%의 약 4배에 달한다. 두 달 전에 주가와 비교해도 22.3%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미국 증시 강세 속에서 4.88% 오른 649.78달러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이 같은 급등세엔 액면 분할 소식 등 각종 호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는 최근 주식 일주를 사주로 쪼개는 4대1 액면 분할을 의결했다. 액면 분할이 진행되면 엔비디아의 발행 주식 수는 40억 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을 4차례 단행한 바 있으나 2007년 이후는 처음이다. 미국 증권가에선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나스닥 지수 등 다른 지수와 달리 주당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때문에 주가가 높은 주식이 편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결정 이후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액면 분할로 높은 주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NBC는 엔비디아의 현재 가격으로는 다우지수에 매우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그러나 분할 후 가격이 150달러로 내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 가격이면 지수 가중치 측면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급등한 5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깨어넘는 실적이자 역대 최고치다. 동원별로 보면 개인 매출이 106% 상승한 27억 6천만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은 79% 오른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인 3.31달러를 넘는 3.66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에도 매출이 1분기보다 더 높은 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서학개미들의 대표적인 인기 종목으로 꼽힌다.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은 26일 기준 12억 3천 53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해외 주식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E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부족 해결되나? TSMC 증산 결정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나서는 만큼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덮친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TSMC가 올해 자동차 MC용 반도체 생산량을 2020년 대비 60%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치에는 생산 계획 재조정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도 같이 내놓는다. TSMC 측은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관리와 수요 예측 방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서 CCOA TSMC CEO는 올해 2분기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TSMC가 자동차 고객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BTIG, 니콜라 투자 등급 매수 제시, 주가는 3.42% 하락. 미국 증권사 BTIG가 수소 전기 트럭 억체 니콜라에 대해 투자 등급 매수와 목표 주가를 18달러로 종목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증권사들의 매수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하지만 니콜라는 뉴욕 주식 시장에서 3.42% 하락한 14.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수소 기술에 대해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레고리 루이스 BTIG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니콜라는 수소 전기 트럭을 통해 2024년까지 1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약간의 성장통을 겪은 지금이 니콜라 주식을 매수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이스 애널리스트는 이어서 니콜라 트레클레스 8은 트럭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니콜라의 두 모델 트레어 2는 장거리 트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는 클래스 N씨 트럭 시장이 수소가 합리적일 수 있는 틈새 운송 시장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니콜라 최고 경영자 마크 러셀은 지난 7일 1분기 동안 니콜라는 이전에 제시한 이정표대로 계속해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니콜라 트레 BV를 시운전하고 검증하는 데 계속해서 성공했으며 독일 울론과 애리조나주 쿨리지 생산시설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올해 전기 트럭 50에서 100대를 생산하고 내년에 1200대, 2023년 3500대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니콜라는 오는 4분기 이탈리아 200호와 독일 울론 공장에서 전기 트럭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쿨리지 공장에서는 7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해 연말까지 1단계 투자를 마친다. 니콜라는 작년부터 애리조나주에 연간 3만 5천대 규모의 공장을 지어왔다. 애리조나 공장에서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단거리, 장거리의 수소연유전지 트럭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